네 글로벌 시장 상황 외신 반응을 살펴보는 월가 브리핑 순서입니다. 유니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과도 중국 시장 간의 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는데 7월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거든요. 어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중국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7월까지는 호조를 보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는데요. 관련 흐름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정거래일보다 2.74% 급등했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이날 외국인 메세이미버 코스피지수도 반등에 성공해 2,300선을 회복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의 동조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중국 수출업 통계가 양국 증시의 커플링 현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업계 전문가들은 이 통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미 무역 수지가 약화됐을 시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흑자를 기록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탓에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탓입니다. 중국의 미국 간세부가에도 무역의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는데 영상통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의 미국의 262만원, 2000만원, 아니면 앞으로는 5,000만원의 증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준비가 충분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현지 경제학자들은 8위 발표되는 중국 수출입 지표가 호조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7월 6일부터 시행된 360억 달러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중국의 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37명의 경제학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번 달 중국 수출입 지표는 지난달에 이어 크게 개선됐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난 6월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11.2% 성장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10%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홍콩의 ANG 수석 중국 경제 전문가 베티왕은 이번 달 수출 증가는 조기 선적 호조에 따른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수입이 지난달 14.1% 늘어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16.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7월 중국 전체 무역 수지 흑자는 393억 3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달 중국의 무역 흑자가 4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대중관세가 중국의 7월 수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거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7월 수출입 통계에서 대미무역 흑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큰 관심사인 가운데 오늘 새벽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는 중국산 제품 160억 달러에 25%의 관세를 23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더 격화되어 가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떤 지표가 나올지 시장의 향방이 더욱더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의 향방도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최근 급등하는 유가, 앞으로 분석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유가 항공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면 하방 암벽도 여전히 잔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6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일 대비 0.8% 오른 수치인데요. 유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3달러 안팎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는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 원유 재고량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과 미국의 이란 제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이란 주변국들은 이란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데 잠시 영상 만나보고 가시죠. 이외에도 시장의 예상권이 지난달 사우디 원유 생산량이 6월 대비 20만 배럴가량 줄어들면서 유가를 견인했습니다. 시장은 사우디 원유 생산량이 지난 6월 오펙 총회에서 감산 이행 수준 완화 결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요소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추가 유가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윌류는 자동차 운전 시즌이 계속되면서 원유 재고량 감소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69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동시에 지속적인 미중 무역 분쟁이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드 맥힌지의 수산트 겁탄은 단기적으로는 원유 시장의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지만 4분기가 오면서 사우디와 다른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로 가격 급등을 막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현재로서는 75달러가 지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에너지 에스백의 암리타세는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4분기가 되면 80달러를 넘어 90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이란 산 원유를 구입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람들은 중국이 모든 이란 원유를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수임량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해 추가 유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건 스텔린은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4분기 하루 100만 배럴 넘게 떨어져 하루 270만 배럴을 나타낼 것으로 봤고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란 생산량이 최대 150만 배럴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가의 향방을 두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방 압력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폭염과 미국의 이란 제재를 두고 90달러선 돌파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유가의 향방도 시장에 영향이 많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웰쌈반응 유녀럴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